짱친 아니 짱친 아 왜 왜 빌고 있잖아 아니 짱친이 갑자기 DM으로 계속 아까부터 보내고 있었구나 왜 내 말 무시해 노예 시켜줘 친구 없어도 너밖에 할 사람 없어 나도 하고 싶어 큰집 지어 의지병 채우게 내가 걸릴돌 안되고 혼자 쭈그리로 할게 아니 그냥 노예 시켜줘 짱친 내가 집 안 무너지게 열심히 할게 집 녹지 않게 열심히 벌어다 줄게 집터는 알아서 골라주는거야? 응 여기 이제 집터는 이미 정했어 아 정했어? 어떻게 지으려고? 조그맣게 지고 이따 큰집 지으려고 큰집? 큰집은 따로 지으려고 옆에? 어 옆에? 근데 옆에 터가 없네 여기 크랩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조금 이동해야될 사람이 많아가지고 땅은 있으려나 몰라 땅은 뭐 어거지면 안 되는거야 그럼 밀어버리면 되나? 저기 파란핑 찍은 데 일단 가볼라고 칸나짱 선물 이거 지금 전습 최초 아니야? 나 혼자만 들고 있는거 아니냐고 그럴 수도 누구세요? 이 기타쟁이 누구야 뭐야? 안녕하세요 칸나짱 오? 오오 마이갓 오오 마이갓 아 올라져 보고싶었어 아니 이게 뭐야 아 이실대로 조금은 뭐에요? 우리 집이야 안녕하세요 오오 안녕하세요 혹시 구경해도 되나요? 해도 돼 해도 돼 삼자 여기 침대 찍어줄까? 오오오 들어와 들어와 태촌이 나랑 있을 때랑 너무 달라. 아 뭐 되게 약소하네요 집이? 방금 여기 방금 지었어요. 오! 아니 나 팀 없었거든요. 나 약간 방랑자처럼 돌아다니고 있어. 아하! 또 정착할 곳이 필요했구나. 자! 아니 이렇게 팀 된 겸에 우리 한 번 거대한 팀으로 꾸려볼까요? 성장하나 우리? 우리 거짓 벗어나? 귀여워! 귀엽죠? 걸을 때 소리도 달라요 그거. 바쁘다 바쁘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볼 때마다 내 생각 해줘야 돼요. 다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가지마 가지마. 아니요 아니요. 머무르셔도 돼요. 집을 키워. 카나짱 어떻게 세력을 키우고 싶어? 세력을 키울까요? 내가 사람들 납치해 올게. 그러니까 카나짱이 인재 영입하자. 골라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인사팀장이네. 약간 공연을 한 번 하고 거기서 납치하죠. 아 나쁘지 않은데? 스크랩을 받고 공연을 하고 납치하자. 콘서트라기보다는 길거리 공연 정도? 버스킹이네 버스킹. 버스킹하다 버스킹. 버스킹해야겠네. 콘서트 장보자는 버스킹으로 낭만 있어. 의자랑 기타 하나 들고 낭만 버스킹합니다 하고 자표 뿌리고. 새벽 5시에 목소리 괜찮겠어요? 그럼요. 난 뭐야. 스크랩 몇 개로 할까? 약간 부담 안 가질 선에서? 강 circ! 강 gars 일단 included 2분 1,100 1,500 6분 2,500 자 가리가리 한번 갈까요? 갑시다 가는 길에 사람은 없겠지? 앞에 가야되나? 앞에 누구 계시는데? 무장강도를 만나면 어떡하려고 그런 무장강도가 우리? 저는 그냥 무인사입니다 털어 가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저는 그냥 지나가던 고라니입니다 하던 일 맞아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두고 가셨는데 시체? 몸에 스크롤 500개 있는데? 이거 빼서 되는 거야? 오 그니까 이거 우리 가져가도 되는 거야? 그냥 망설이지 마세요 바로 바뀌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드럼툰 파밍하러 가야 돼가지고요 드러워요 오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쿠키 쿠키 공부가 많이 폈네 이 쿠키는 총 쏘요 맛있는 거 갖고 계신 거 없습니까? 맛있는 거요? 제 껌 좀 드릴까? 고맙소 봐 아니 아니 내 팀 어디갔어? 아니 아니 내 팀 어디갔어? 몰라 몰라 나는 몰라 감사합니다 누가 그랬어? 갔자? 갔자 야 이 악맘들아 아니 아니 이거 아니 써버 오류 때문에 튕긴 건데 누가 그랬어? 감사합니다 누가 그랬어? 형이 형이 제품 다 가져왔어요? 올려줘 갔자 갔자 우리 갑시다 누가 그랬겠냐 방금 왔는데 저분 아 님들 진짜 아 진짜 저 스크랩 766개 주세요 진짜 제발 응? 모름적 해야 될 거 같아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스크랩만 스크랩? 부탁을 좀 드려봐 아 님들 진짜 제발 안녕 쿠키는 사람을 죽여 다비가 없는 사람이 계시는데 여기 총 쏴보시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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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개 아니야? 그래 500개 아니야 500개만 오세요 스크랩이 말 쓰마신구부 그러니까요 좀 적게 있던데 500개만 받아서가 너 진짜 이거 진짜 너 너무 너무한다 아니 시체 시켜준 건데 사기님 팀 없는 거 같은데요? 야 됐어 어? 야 됐어 200개는 나한테 받아 그러면 200개는 나한테 받아 그러면 내가 드릴게 아니 이 사람들한테 500개만 받아 그러면 수상해 어? 수상해 수상해 됐잖아 정리됐지 그럼 이 사람들한테 500개만 받으면 미안해 시체 시켜주는데 너 그 정도가 아니야 사기님 제가 스크랩을 가져간 범인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거랑 개수가 달라요 그러면 500개에서 600개 사이가 남았어야 돼요 아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가진 게 300개밖에 없어요 200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몰라요 그거 진짜 몰라요 진짜 저희는 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둘 중에 한 명인가 보다 칸단이 말고 아니 뭐야 사람은 나만이 하는 거 뭐야 야구야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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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이렇게 해 내가 왜 여기서 또 조박을 해야 돼 저기 여기 이 분들을 이미 지켜줬으니까 500개 내가 200개 줄게 알겠으니까 좀만 주세요 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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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희가 돌려드렸으니까 우리 형님들 한번 도와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샤키는 더 이상 자비가 없어 우리 무서운 분을 모셨네 호시는 감정이 없어 갔어? 가자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깐 얘기해 줘 안돼 그럼 제가 766 가자 이제 그만 좀 얘기해 가뿐 그만 좀 얘기해 알겠습니까 일로 와 봐봐 자 제 것 먼저 떨치겠습니다 예 가자 가자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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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터지는구나 오 이렇게 여러 번 터지는구나 별이 계속 터지네 세 번 터져 나도 맞춰서 저도 갑니다 귀여워 귀여워 어디 것까지 와 귀엽다 타이밍 왔다 하트 하트 아야 떨어졌다 귀여워 약간 콧구멍처럼 됐네 저거 오 왔어 왔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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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소리만 들으면 무슨 싸이미 동교 같아 여기 내려오신다 이래야 되는 거야 내려오신다 사랑하는 그대가 내려옵니다 온다 온다 저 멀리 있네 내려오신다 거의 가까이 온다 뭐야 아까 나왔네 이거 뭐야 뭐 나왔어요? 뭐야 뭘 본 거야 초보 플레이어가 뭐지? 봐봐 봐봐 플레이어랑 똑같은 거 아니야? 플레이어랑 똑같은 거 아니야? 4개 4개 아니 이게 뭔지 몰랐지 오오오 와 부셨어 아 미친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내려갔어 이게 위에서 쏘긴 힘들겠는데 와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뭐야 또 온다 우리 집 위에 선물 준다 우리 집 위에 봐봐 나무를 채워야겠구만 용광로가 다 꺼졌어 용광로가 다 꺼졌어 네 네 선생님 저희 오빠를 하셨어요? 천천천 과하게 마셨네 아니 입이 지나가는 낙엽만 보고도 웃을 수 있는 딱 그런 느낌인데 내가 웃음이 많아 웃음이 많네 아 천상 방송인인가 보다 기분이 좋아서 자재가 안 되세요 그럴 수 있어 약간 환한 배추 같기도 하다 환한 배추 기분 좋으면 개추 뿌잇뿌잇뿌잇뿌잇 자 날이 밝으면 나가자고 철을 덕해야 되겠구나 철류왕뿔다 만나 간묶음 잘하시네요 정신을 이렇게 만들잖아 안하고 싶어 안하고 싶은데 잘하시네 시신이 사람이 이게야? 네 근데 웃기잖아요! 다 웃어놓고 와! 재밌긴 해요 진짜 범인이 아니라 카나자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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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웃어놓고 와 잡아주면 뭐라고 누가 뭐라고 그랬어? 어떤 놈의 새끼야? 나야? 너요 너 너야? 자 우리 내일 화목한 모습으로 봐요 네 오케이 내일 만나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링 수고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링 고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